사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긴 하잖아요. 신기하게도 했고 진짜 전골같이 보여가지고. 네. 야 근데 제주도에도 벽마나 이런 데가 있네. 형 다행히 우리가 밤이 돼도 지금 비는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저게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. 그게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.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괜찮아요. 우리가 두꺼운 옷 입고 충분히 불만 살짝 피워놓고 자도. 자자 가자. 잘 잡아야겠다 진짜. 이게 터가 중요해 사람이. 들어갈수록 추운 것 같은데. 이게 육지랑 멀어지니까. 여기 자리 좋은데. 여기요? 바람도 바람도 봐가지고 딱 앉을 수 있고. 여기도 야야. 봤구나 여기 괜찮다. 형님 좌베코 우창용 아닌데. 여기 좀 파여져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오니까 좀 온기가 있다. 여기 바람이 안 불어요 여기는. 그쵸? 그치 그치 막아주네. 근데 바람 안 부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무는 진짜 뭐 어디서 안 갖고 와도 될 정도로 그냥 주위에 많은데. 뭐 잘려있는 것도 너무 많고 해서. 여기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. 좋아요. 네 좋아요. 어 근데 여기 너무 좋다. 네. 그리고 또 이 나무가 날라갔지만 얘 때문에 또 듬직하네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왠지 안정감이 있어. 좋네. 낮에 그럼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해서 한번. 집타 선정은 완료. 이제 두 팀으로 나뉘어 주변 탐사를 시작합니다. 아 추우니까 그냥 뗄감부터 찾게 되네. 박열이 형. 어. 배코야. 네. 여기. 네. 뗄감. 네. 이거. 야 이거. 아 이거 다 죽은 나무구나. 어 이거 뗄감 잘 타니까. 죽은 나무. 이거. 오. 이거는 잘 타겠다. 그냥 이거 이 큰 나무까지 다 잘라 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그래야 오늘 따뜻하게 잘 수 있어. 이거 들고 가버릴까? 돌아가. 와 질기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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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번에는 또 가셨지만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. 걱정. 내가 딱히. 제가 제일 그냥 무서운 거는 일교차예요. 작업 기간이 이제 거의 막바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이제 운동 열심히 할 때. 벗근 그러면. 벗근이요? 네. 3월 7일이면 그때 있습니다. 네. 근데 허벅지를 벗을 수가 있네요. 그럼 제가 관리해서 하겠습니다. 아. 이거. 우와 이건 진짜 크다. 씨. 어? 그 다음은 뭐예요? 어? 그 다음은 짜신 거예요? 너무 든든하다. 어. 될 거예요. 가자. 네. 엄청 커요. 우와. 아우는 무조건 많아야 해. 그거 하나로 그냥 3일도 될 것 같은데요? 저걸 어떻게 떨어지는 거지. 따뜻할 것 같아. 이렇게는 알겠다. 오. 어? 장님 오신다. 제가 갈게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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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요. 나눠요. 어. 다 들고 가봐. 그래. 힘 세게. 들고 가봐. 그렇지. 그래갖고 거기다. 그 자리에다가 놓으면 돼. 네? 그냥 거기. 어. 나무 이 정도로 모아놓은 건 하루치예요? 어어. 짤려요? 어. 어. 이거는 오늘 하루 충분해. 이거. 네.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이걸로요?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아이고 뭐 꺼이네. 타잔 된 느낌? 오우. 아니야 정글에 타잔. 오우. 준비를 좀 많이 해가야 될 것 같아. 장녀 바이브 있어서 괜찮아요. 할 수 있는 거 하면 해요. 하하하. 진짜 이거. 누나 살아남아. 약간 이런 느낌. 애기들이라서. 지금까지는 얼룩 뚱땅에 약간. 덤범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. 멋있는데. 믿어십도 약간 야무진 막내로. 아. 못 믿었는데 조금 야무지네. 약간 이런 소리를 듣고 오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. 장녀 바이브. 하하하. 하하. 대박이다. 조심하세요. 하나 둘 셋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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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사죠? 하하하. 하하하. 좀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런 거 괜찮다. 으차. 둘 셋. 으쌰. 하하. 땡감 지나가요. 둘 셋. 둘 셋.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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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이만큼은 충분하지. 그렇죠? 어. 충분해. 야 그러면 병만아. 네. 이따가 불을 여기에다 비우나? 우리 이렇게. 둘러앉아갖고.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오늘 뭐 잠자리는 그냥 편하겠는데 뭐. 저걸 옮겨놓을까? 그래서. 어? 어? 뭐하세요? 어휴. 형 그거 뭐 하시게요? 야 이거는 너랑 나랑 둘이야. 병만아 이건 한 3시에 옮겨야겠다. 이거. 이거. 저쪽에다 의자 비슷하게 이제 쓰려고 그러는 거지. 이거 젖었는데 괜찮나? 나중에 이게 깔면 좋겠다. 조심조심. 이걸 어떻게 하면 돼. 어 괜찮아 괜찮아. 천천히 가 천천히. 어. 미끄러워. 야 나무 미끄럽다. 네. 어 괜찮지? 볼 사이 있지? 이 사이? 어. 그 사이에다. 어 그 짠어. 아 좋다. 좋아 좋아. 야 좋다. 와. 여기 진짜. 이야. 이거 좋네. 이거 하나 들어오니까 딱 안정감 있네. 어 확실히. 어우 좋아. 우와. 어 버섯이다. 여기 버섯 있어요. 어 뭐야. 저거는 어떻게 센 걸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아 이게 팽이버섯이라고 이게. 나는 정글에서 처음 먹어봐요. 버섯은. 팽이 종류가 형님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? 팽이 종류가? 팽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? 팽이버섯 똑같잖아. 아 그렇죠. 콧밥에 균 넣어가지고. 근데 얘는 자연은 색깔이 이렇다는 게. 와 이거 자연은 구워놓은 거 같은데 누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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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